네메시스 너를 통해서 기름 보겠다 에이 내 눈앞 풀 털어 털었어 권가지게 말이야 5400원 채워주지 아 1% 부족해 그렇다면 또 때리지 뭐 1% 부족해 그 와중에 아 모르겠다 피사기 한번 써보자 네메시스 쓰려고 했는데 플랜 피사기 쓰자 얜전히 잠들어라 베이비 와 기지사 잘 모이네 너 방역할때마다 피사기냐 이 약한 기능 눈앞이 적이 그렇게나 뭐가 약한 애들이야 약하다고 그냥 몇단서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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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단서라 그래 얘네들은 그 4명을 못대는 대신에 데메지가 아주 셉니다 14000 한 번만에 죽여주지 죽일 수 있을까 한번 지금 보자고요 아 죽일 수 있네 진짜 세다 20000이네 20000 그래서 두명이구나 불사기 써봐 으음 맛있구만 바주카퍼 가능하겠는데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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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넌 쓰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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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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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군에 네메 신서를 살려두면 안될것 같은데 아 아 늦었다 늦었다 아 아 오케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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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피를 쓰면 안 돼요 네메시스가 2번인데 두번째야 죽여야 돼 이거 죽여야 돼 어떡하지 네메시스 피가 몇이냐 22000인데 아 휴지턱 뚫으니까 올 수 있었네 다행이다 리차리가 돌아오기 전에 죽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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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웃음 트 Flynn station 네메시스 기에로 스타즈 스타즈 아니라니까 아 뭐야 죽은거야? 죽었습니다 와 도망간게 아니라 죽었어 음.. 좋구만 거짓거 이 정체로 chte 띄럭 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제 뭐야 2마리 남은거냐 3마리 누구야 어딨어 1마리 2마리 아 여기 3마리 오케잇 잘 박았어 조금 내렸습니다 아주 좋아 좋아 한눈한눈 체력을 완전 개피는 만든 다음에 내뱅기를 날린다 아 얘네들은 그냥 날려도 돼 얘네들은 내뱅기가 정말 셉니다 뒤져 오 그렇지 죽일 수 있지 후후 21000 또 뭔가를 실수했다 이렇게 되는 이상 위로만 쓴다 위로스킨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건 머지기머지기 하트 브레이크를 배웠다 이거 뭐야 하트 브레이크 하트 브레이크 적의 블록을 모여와 하트립 아 왜 위로 올라가는데 하하하 내려와 인마 내려와 필살기는 크리테이크가 성공 다른건 실패해도 필살기는 만드위치 성공해야 돼요 데미지 차이가 몇인데 끝났네요 나도 조금은 성장이다구 에에 꽤 잘했잖아 진짜로 마지막 끝이야 화려한 악마의 머지기 데비러트 등장 아 근데 뭐라고? 얼티미 뭐라고? 아르티미트 도라마라고 했나? 그렇지 문을 여는 순간 시부야로 나갔죠 정말 스토리 짜기 쉽다 스토리 각본이 저질입니다 저질입니다 어디요? 스토리 이제 완전히 획득한건가 터득한거야? 여행 33화입니다 아 여기 배네 버뮤다 배 버뮤다호 그래 어제 반만 날라갔죠 아닌데 남은 반도 왔는데 안맞은 게 아닌데요 음... 아는 게 맞는 모양이야 아니 과거 이야기를 왜 꺼내고 있는 거야 시간 가게 헤헤헤헤헤 ㄹㄹㅇ ㄹㄹㄹ ㄹㄹㄹ ㄹㄹㅇ ㄹㄹㅇ 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ㄹㄹ 어 이제 끝날 때가 다 돼가니까 아마 얘가 여기서 죽을수도 있어요 ㄹㄹㄹㄹ ㄹㄹ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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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ㄹㄹ ㄹㄹㄹ 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 ㄹㄹㄹㄹ ㄹㄹㄹㄹㄹ ㄹㄹㄹㄹㄹㄹㄹㄹ 언제 한 번 그랬었나요 아 게임에서 샤니포스 게임에서 그랬었나봐 33화 위험한 녀석일수록 잘 불타오른다 게임을 해본 적이 없으니 원 뭐고 지금 이게 그런 쪽 플레이 인고 아 전에 조종 당했던 적이 있었네 아 전에 조종 당했던 적이 있었네 이 아줌마는 또 왜이래 뭐야 이봐 이런 걸로 푸는 건데 어떻게 된 거죠 저런 걸로 풀고 있어 주수를 아주 그냥 저런 시간 끌기였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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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다그리 체포하면 그만이지 전부 다 체포해버리면 그만이지 리민시안을 쓰러뜨려라 역시 실러 멋지다 이번엔 어디서 증언이 나올까? 어? 이거 그거 아닙니까? 아 이거 오락실에서 많이 보던건데 아 무슨 게임이야? 제목을 모르겠어 정말 제목을 기억한적이 없어요 뭐만하면 제목을 모르겠어 자 자 또 이 제기온 싸움이 시작되는건가 어 처음에는 서포트를 못받는건 어쩔수가 없어요 서포트를 받으려면 이렇게 대각선이 있어야하는데 서포트를 받으려면 이렇게 대각선이 있어야하는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서포트를 받을 수가 없어 아 아 아 네 조금이따 먼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기를 모으고 있고 방금 전에 필살기 안사용하길 정말 잘했죠 몇병기 사용할까 말까 존나 고민했는데 좋아 몇병기나 한번만 더 날리면 끝이구만 이런거 아껴봤자 의미가 없다 전부다 써버려 이게 메테오야 이게 이게 메테오 스트라이크야 내가 생각해둔거는 전혀 다른데 아저씨가 너무 많이 내리쥐 이따는 날씨가 많아 감사드립니다 부끄따 이 기술이 제일 좋아요 훌쭈들고 벌기 콤보를 맞추기가 수월해 아, 얘네들 내 뺑기가 아직 없구나 우리들만으로 어떻게든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폭전폭교로 나갔지다 몇병기 위주로 최단 필살기는 자제하고 몇병기만 가죠 좋았어 계란을 쓰고 싶은데 생각보다 몬스터가 크게 많지가 않아요 증언이 오기 전까지는 뭐 야, 더 이상 깎으면 안 돼 두마린데 써야돼? 말아야돼? 레빙기를 써야돼? 말아야돼? 근데 쓰려면 아직 기가 부족해 하얀 의미는 한번 벗어주세요 벗어주세요 이걸 보는 마술아입니다 그리고 또 벗는 캐릭터가 한명도 있는데 여기 없나? 여기 없구만 여기 없구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꽤 빠른데요 좋아 이번 스테이지 30분 안에 끊겠다 타이머텍 방금 전에 수박이 덜렁거렸어요 아니 이것도 부서져 설마 이것도 는 안되고 거길 비켜주실래 모리건은 굳이 벗지 않아도 이미 벗고 있지 아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기가 깎이잖아 인마 하자 그렇다고 방어를 안하면 이천 깎여 와 할래 좋아 3마리 잘 모이셨습니다 메테오 스트라이크 이 이것이 바로 인간 메테오 인간 메테오 스트라이크 스킬을 배웠다 어 뭐지 어프 코브 어프 코브 어 아 아 아 아 아